기아 360에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와 인증 중고차용 타이어 공급에 관한 업무 협약, 모호,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오토헤럴드 등호 정우인 기자, 기아가 지난 14일 브랜드 체험관 기아 360에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와 인증 중고차용 타이어 공급에 관한 업무 협약, 모호,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아 권혁호 부사장, 한국 타이어 박종호 한국사업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고품질 인증 중고차 제공을 위한 타이어 공급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고차를 매입해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타이어 교체가 필요한 차량에 한국 타이어 메인 브랜드 제품을 장착한다. 승용차와 SUV 차량에는 각각 한국 타이어의 4계절용 밸런스 타이어 키너즈 STAS 와 홀로드용 SUV 타이어 다이나 프로 HL3가 장착된다. 대표 전기차 모델 EB6에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 에보 AS, 고성능 스포츠 세단 스팅어에는 초고성능 타이어 벤투스 B12, 에보 2 등 차량의 종류와 성능을 고려한 타이어를 장착했습니다. 대표 전기차 모델 EB6